When you kiss me, I'm under your spell, will you miss me? Only time will tell, I can't think of anything but you That is what you do Moonlight, let us go on all night 상체를 뒤로 살짝 구내, 팔로 지지하고 다리를 세운 상태에서 한 다리씩 안쪽으로 무릎 터치해볼게요 호흡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좌우 번갈아가며 움직여 오반 풀어주세요 Will you miss me? Only time will tell, I can't think of anything but you That's just what you do Never let me draw about it 뒤로 접은 다리 쪽으로 상체 숙여 볼게요 골반이 뜨지 않게 최대한 아래로 누르며 버텨주세요. 반대쪽 해 볼게요. 상체는 길게 눌려 사이드밴드 해주세요. 호흡 천천히 마시고 내쉬며 골반을 지그시 누르며 버텨볼게요. 양쪽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조금 더 불편한 쪽을 조금 더 버텨주세요. 전장 포기 누워 4자 다리 만들어 무릎 잡아 몸통 쪽으로 당겨 볼게요. 호흡 내쉬며 조금씩 더 당기며 50초 버텨주세요. 호흡 내쉬며 조금씩 더 당겨 볼게요. 바닥에 발을 내리고 접은 쪽 다리 뻗어 무릎을 펴고 몸통 쪽으로 당겨 볼게요. 호흡 내쉬며 몸통 쪽으로 당기며 다리 후면 근육이 드러나는 느낌 느껴주세요. 호흡 내쉬며 몸통 쪽으로 당겨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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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내쉬며 몸통을 펴봅니다. 호흡 내쉬며 몸통 쪽으로 당기 että 조금만 더 på northeelle 호흡 내쉬며 방법nell disillum 호흡 내쉬며 몸통 쪽으로 당겨 볼게요. 허리는 땅에 닿지 않아도 괜찮아요. 반대쪽 다리 해볼게요. 4자 다리를 만들어 무릎을 잡아 몸통 쪽으로 당겨주세요. 호흡 내쉬며 조금씩 더 당기며 50초 버텨볼게요. 4자 다리를 만들어 무릎을 잡아 무릎을 펴고 당겨주세요. 호흡 내쉬며 몸통 쪽으로 더 당기며 다리 후면 근육 늘어나는 느낌 느껴주세요. 4자 다리를 만들어 무릎을 펴고 당겨주세요. 4자 다리를 만들어 무릎을 펴고 당겨주세요. 5자 다리를 만들어 무릎을 펴고 당겨주세요. 5자 다리를 만들어 무릎을 펴고 당겨주세요. 호흡은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50초 버텨주세요. 5자 다리를 만들어 무릎을 펴고 당겨주세요. 5자 다리를 만들어 무릎을 펴고 당겨주세요. 5자 다리를 만들어 무릎을 펴고 당겨주세요. 지그시 누르면 호흡 내쉬어주세요. 6자 다리를 올ò 1500m 6자 다리를 만들어 무릎을 펴고inden 천천히 다리 모아 한 다리씩 내리고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스트레칭은 역시 발레테라핏!